안녕하세요. 최진호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시험을 보고 나면 적중이 잘 돼서요. 이번에 내 호를 만들어 봤어요. 나는 적중 최진호다. 너무 적중이 잘 돼서요. 오늘은 11월 29일이고요. 그래서 2023년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시험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적중 문제가 두 문제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뉴욕주립대 언어학과 박사 수료했고요. TA 장학생을 했습니다. TA 장학생을 하면 학비가 무료고 생활비 매달 800달러?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한 100만원 정도 줬었지요. 그래서 4년 동안 무료로 유학생을 했습니다. 석사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석사 났고요. 입년 강의는 2016년 1월부터 해서 올해 겨울까지 8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내년 되면 이제 9년 차 되고요. YBM 토익 강사 토익을 총 103번이나 만점을 받았고요. 입년고시닷컴에 인강을 신청할 수가 있고 직강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카페는 최진호닷컴 이렇게 내 이름을 가지고 주소를 만들었는데 네이버 카페거든요. 내 강의를 수강하면 여기서 등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글씨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실제 시험과 거의 똑같은 문제들을 모고에 출제하시나요? 신기해요. 3년 전에 겨울에 합격생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스시 가게에서 최신 선생님하고 나하고 합격생하고 같이 스시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는 나오고 최신 선생님이 카드로 계산을 하는 동안 남학생이 나한테 얘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적중이 좀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 커리만 따라오면 쉽게 영어학 정복이 가능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팀, 다른 학원 강의 듣는 것보다는 쉬운 편입니다. 1, 2월, 3, 4월 강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 기본 강의는 1, 2월이고 심화 강의는 3, 4월. 같은 개념인데 원서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원서고요. 역시 3, 4월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1, 2월 강의는 무시하고 3, 4월부터 수강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같은 산수 문제 수준이라고 본다면 곱하기, 나누기 같은 조금 중급, 고급 기술은 어드밴스트 3, 4월에 강의를 하죠. 그런데 산수를 못하면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초가 탄탄하지는 않다, 영어학이. 그런 사람은 1, 2월 강의부터 듣는 게 자신감이라든지 실제 시험에서 틀리고 맞고 그것을 가르는 것도요. 이런 기초 때문에 갈리기도 합니다. 기초 부분이 그 부분이 약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학은 기초, 즉 1, 2월 강의라고 해서 이런 건 안 들어도 돼. 3월부터 들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고 봐요. 인력문학은 기초가 안 중요할까요? 연교는 안 중요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쉬운 1, 2월 강의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영어학하고 수학이 공통점이 있어요. 기초, 심화 순서로 지식을 쌓아가야 되지. 심화부터 배우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심화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심화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나 자신감이 없죠. 긴가민가하면서 시험 볼 때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원서를 왜 공부하느냐? 실제 시험 문제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해 줘야 되고요. 이번에도 필립 칼을 책에서 나왔잖아요. 학교 학생들의 필수 원서 4권이 있습니다. AP, 투포, 카니, TG. TG는 티처스 그램인데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했어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왔어요. 요즘은 TG에서 워낙에 많이 내서 낼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문법을 너무 못한다. 그런 사람은 TG 말고 더 좋은 책은 없죠. 공부하기에. 그래서 TG 정도는 문법이 약한 사람은 공부해 주고 그냥 나는 평소 실력으로 문법 문제 맞출래.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문법에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의문으로 나고 통사로 나고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원서 나는 너무 바쁘니까 3권만 날래. 그러면 TG는 빼고요. 나는 4권 날래. 그러면 TG를 넣고요. 학교 학생들은 많이 하는 학생은 7회독까지 합니다. 그리고 적게 해서 학교하는 사람은 한 3회독은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 번 읽고 나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7회독 하는 사람하고 2회독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요. 유학 중 1학. 뉴욕지로 출입 때 6년 다녔는데 TA 장학생이었고요. 학비가 무료였고 미국인 대학생한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려면 교양 필수로 외국어를 들어야 돼요. 물론 스페인어가 가장 인기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일본어가 인기가 좋았죠. 그다음에 중국어. 한국어는 조금 아래쪽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한류 영향 때문에 한국어 듣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코리안 1-1 가나다라 마마사부터 가르치는 거 1-2, 그다음 2학기 그다음 2학년 1학기 2-1, 2-2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가르쳤어요. 초급하고 중급 정도 뉴욕 주립 때 통사론을 같이 수강을 했어요. 서울대 석사 동기들 동기들 중에 서울대 석사놈도 있고 아닌 놈도 있었는데 숙제 볼려 달라고 했어요. 자꾸 수업이 끝나면요. 점심을 사주겠대요. 나보다 한 살 적은 동생이 그래서 왜 자꾸 점심을 사겠다고 하는지 형한테 숙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통사론 트리 그리는 숙제였어요. 항상. 그런데 트리를 못 그리는 거예요. 전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학까지 와서 비싼 돈 들여서 유학까지 왔는데 너는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그 학점이 F나서 한국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숙제 보여주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안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걸렸어요. 이 한 살 적은 동기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너희들 숙제가 진호랑 K군이랑 숙제가 거의 똑같다. 누가 누구 것을 뺏긴 거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둘 다 F 죽겠다. 그래서 전화와서 진호 형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의미가 내려왔는데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솔직하게 네가 내 걸 뺏겼다고 얘기를 해라. 솔직하게 얘기한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맞네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통사론 교수님한테 자기가 진호 형 거 뺏겼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는 둘 다 F 주든지 나도 페널티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그 동생만 다시 숙제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동생이 다시 숙제를 해서 학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하면 그것이 모범 답안이 되곤 해서요. 이 동기 말고도 다른 학생도 의문론 숙제 같이 하자고 저를 밥을 내주겠다고 막 집으로 초대하고 그랬습니다. 의문론 통사론 성적은 항상 A0나 A플러스였고요. 저는 의문론에 대가고요. 의문론 점수 잘 받으려면 최진호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그 증거는 뭐냐 아래 조교 인터뷰 참조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려운 영어학 어려운 영어학 문제를 잡아야 합격한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어학도 잘해야 되고요. 영교도 잘해야 되고 인력 문학도 잘해야 되죠. 총점으로 합격하는 것이지 한 과목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영교, 인력 문학 잘했는데 영어학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다. 그러면 총점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인력 문학도 엄청 열심히 했고 영교는 원래 잘하고 영어학이 항상 점수 다 까먹는다. 그래서 불합격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최근 4개년 출제 경향 분석. 별표는 난이도. 별표가 하나 있으면 전환도 두 개 있으면 조금 어렵다. 세 개면 왕창 어렵다. 왕 어렵다. 그러면 별표가 거의 없죠. 이거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너무 쉽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깃발은 적중 문제. 몇 회 모구에서 적중된 지 적어놨고요. 그래서 21학년들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준에. 22학년도는 put-based rule, aspiration, 중간 난이도로 좀 어렵고 vp-ellipsis, head-movement 이거 좀 많이 어렵다. 기입형이었지만. jsonc 이거 완전히 어렵죠. 천천히 따지면 시간 많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시간 압박을 받으면서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판단하고 그런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3학년도 작년거죠. 여기 별표가 없는 거 보니까 어려운 게 없었다는 얘기고요. 깃발 두 개인 거 보니까 내가 적중한 게 두 문제. 올해 24학년도 보통 6문제 나오는데 5문제로 영학이 한 문제 줄었습니다. 18점이었고요. 총. 깃발이 두 개인 거 보니까 내가 적중한 게 두 개입니다. 특히 통사로는 일주일 전에 마지막 모구 10회 모구에 나왔던 게 일주일 후에 실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최고라서 적중 체지노. 내 호를 적중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신이 얼마나 잘났어. 증거를 대봐. 혼자 자랑하지 말고. 수강생 감사 문자 보겠습니다. 작년이네요. 2022년 11월. 기입형은 빈칸 뒤도 잘 보자. 이거는 10월달 정도에 기입형 틀렸을 때 이 학생이 문자 보냈길래 기입형은 빈칸 앞만 잘 보면 틀릴 수가 있다. 뒷부분도 잘 봐라. 그리고 그저께라는 게 시험 보는 당일었겠죠. 교수님 올해 정말 감사했어요. 특히 A형 문제 풀면서 교수님 기출 교제와 모의고사에서 너무 똑같이 나와서 학생들이 놀랍니다. 이거 최진호가 낸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든대요. 시험을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시간도 전략해서 문제 풀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왔을 텐데 휴식도 취하시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올해 즉 며칠 전입니다. 토요일. 쌤 오늘 쌤이 찍어주신 거 다 나왔어요. 근데 전 틀린 것 같아요. 크크크. 그래서 그냥 채점 안 해보고 2차 준비하려고요. 시험 보면서 쌤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겠습니까? 문제가 너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고랑.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합격할 수 있으니 2차 준비하세요. 채점 안 해보는 것도 이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무조건 시험 끝나고 복귀를 하고 채점해야만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마음이 약한 사람인 경우는요. 채점을 해서 점수가 낮으면 아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2차 준비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런 결론을 잘 내는 사람은요. 차라리 채점을 안 해보고 그냥 2차 준비하는 게 더 낫고 실제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교 인터뷰 이번 시험 끝나고. 내 조교는 남자 조교인데요. 영어학 18점 중에 17점이라서 채점해보니까 내가 채점해줬죠. 합격할 것 같아요. 다른 연교를 하든지 인력문학은 모르겠지만 영어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물었어요. 의문화 문제의 경우에 실제 시험 보는데 내 강의랑 모고가 어떻게 도움되는지 간단하게 여기에 적어줄래요? 그랬더니 일단은 중요 핵심 개념의 경우에 설명을 듣고도 뭔가 헷갈리거나 찜찜한 부분 없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영어학 과목 자체에 대해 내가 이론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서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 모고에 앨런 몰프스도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모범 답안 해설에 관련 얘기가 없더군요. 그런 말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채시현 선생님 연교문제로 나왔습니다. 내가 낸 게 아니고요. 나는 언마켓트 마켓트 냈거든요. 이게 또 연교로 나왔어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내가 낸 게 연교로 나오고 채시현 선생님이 나온 게 영어학 문제로 나왔습니다. 특히 반복수 부분은 모고에 정말 자주 출제해 주셔서 실제 시험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기적인 부분들이 실제 시험에 보는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런 기본기적인 부분 외에 항상 시험에 출제 가능한 영역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건 나온다. 예상문제다. 예상문제라고 적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AP 강의도 책 내용이 방대한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해 주셔서 공부할 때 선택과 집중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풋문제처럼 최신 출제 트렌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출제 포인트들을 짚어주셔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나 단어들이 나와서 인지적 부담도 줄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올해 문제 중에 풋문제, 리듬 리버설 문제 간단하게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답안을 봐서 정답이 뭔지 알겠지만 간단하게 해설하겠습니다. 강세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강세가 답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컴팩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컴팩트 디스크 이렇게 1강세, 2강세, 1강세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1강세, 1강세면 스트레스 클래식 강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th인데 13th place 같은 원리 good looking, good looking tutor 여기서 good looking tutor랑 academic mentor는 내 예상문제에 나와있고 찍기 자료를 일주일 전에 주는데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3, 4월 강의 때 했었고요. good looking tutor랑 academic mentor 그래서 이렇게 강세 이동이나 리듬 역전, 리듬 리버설이 일어난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 1강세를 포함하는 두 개의 푸시, 인접한 경우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 이번에 보면 이렇게 인접한데 maroon, sweater, ganggang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클래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세 역전 또는 강세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away game, surrounding cloud 클라우드가 아니고 크라우드네요. 그 다음 dependent clause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쪽으로 왜 강세가 서로 역전이 안되냐 강세 이동이 안되냐 그거는 당연히 이쪽에 노강세고요. 노풋, 푸시 없어요. 푸시 있어야 서로 푸 두 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푸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시의 정의는 영어에서는 트로케이 푸만 인정하고요. 그것은 강, 강약, 강약약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이때 강이라는 것은요. 1강세, 2강세 가리지 않고 강세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푸스를 형성합니다. 그렇지만 멀은 할 때 슈아, away 할 때 슈아는요. 1강세도 없고 2강세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푸시 없습니다. 그래서 비번에서 스트레스 쉬프트 일어나시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economic unexplained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강약으로 하나의 푸시죠. unic도, unic, 강약, 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umic하고 splendid랑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umic, splendid는 1강세가 들어있는 원푸시고요. ec하고 unic은 2강세가 들어있는 원푸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B와 C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The two phrases 여기에 드래그션 볼게요. 추가적인 의문 조건을 적으시오. 강세 이동에 대한 밑줄 친 의문 조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게 더 필요하다. 그게 뭐냐 두 개의 구가 B 두 개의 구 스트레스 쉬프트가 일어날 수 있는 두 개의 구는 B와 C이다. 첫 번째 단어 워드 1하고 워드 2가 있었거든요. 보기에 첫 번째 단어는 2일 강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2,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가 더 약한 첫 번째 풋이 있어야 된다. 더 강한 두 번째 풋이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고요. 예시 답안 2 그 구는 B와 C이다. 두 개의 인접한 fit 음보 중에 첫 번째 여기 퍼스트 다음에 생각되는 것은 뭡니까? 풋 첫 번째 풋은 어떻게 된다? 선행당해야 된다. 또 다른 더 약한 풋에 의해서 또 다른 약한 이라는 말을 안 써도 another put with secondary stress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 강세를 가진 또 다른 풋에 의해 선행당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워드 1에서 put, put 그 다음에 워드 2에서 put 즉 이렇게 두 개의 풋이 인접했을 때 이 첫 번째 놈은 그 앞에 풋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시 답안 2하고 2하고 같은 말이고요. 예시 답안 3는요. 풋을 용어를 안 쓰고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단어가 secondary stress가 있어야 된다. before 이렇게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그냥 이 부분을 안 쓰면 첫 단어에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1강세 앞에 2강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설명 먼저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적중시켰는가? 05년 이후에 갑자기 21년도에 풋문제가 출제됐고요. 재등장했고요. 이게 트렌드가 될 거라고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학년도부터 카라를 강의하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또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21, 22, 23 계속 예언을 했죠. 똑같은 소리 풋문제가 21년부터 지금 연속 4년간 출제됐습니다. 내 예언대로 필리카의 책이 원전이고요.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고요. 페이지는 이렇게 됩니다. 내 커리에 들어있고요. 푸트 관련 챕터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들으면 되냐? AP 강의를 들으면 이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You read me and rhythm reversal Academic Venter 학구적인 농담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강세가 이렇게 되거든요. Academic Venter 그러면 여기가 Syllable 수준이고요. 여기가 P 수준입니다. 강세가 있으면 Strong 강세가 없으면 Weak 그렇게 Syllable에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강약은 True K Push이라고 했죠. 그래서 Push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강세가 세 1강세가 세 물었을 때 당연히 1강세가 세입니다. Strong 2강세는 Weak 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벤터는 1강세니까 Strong 그래서 강강 P 수준에서 서로 스트레스 클래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21번처럼 서로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Academic 벤터 이렇게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리듬 리버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예상 문제 이거 찍기 자료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Good Looking Tutor Good Looking Tutor 이렇게 2, 1, 1 강세를 가지는데 이것도 서로 바꿀 수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적어놓은 건요. 리듬 리버설이 일어난 이유의 강세입니다. 아니네. 일어나기 전이네. 그러면 내가 이걸 지우고 일어난 이유를 적어볼게요. 원래는 Good Looking Tutor 잘생긴 조교 그런 뜻인데 Good Looking Tutor 이렇게 스트레스 Shift 가 일어납니다. 예상문제라고 적혀있죠. 이게 예상문제라는 표시입니다. 삼각형을 쓰고 이렇게 쓰는 거. 다음 페이지. 어? 끝났나? 보겠습니다. 적중 최진호 2024년도 강의 계획 목요일마다 강의를 할 거고요. 오전 9시 반부터 강의한 것은 정규강의 오후 2시부터 강의한 것은 원서강의 정규강의 수강시 원하는 원서강의 50% 할인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들었다. 그러면 AP 할인해주세요. 하면 50% 할인되고요. 심화 이론 들었다. 그래서 이걸 할인해달라고 해야 되고 이걸 할인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택스 바이 카니를 5, 6월 달에 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이 카니를 1, 2월에 했거든요. 나는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거 수강하는 학생이 포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기초 베이스도 없는데 어려운 거 강의하니까 너무 어려워 하면서 강의를 그냥 중단을 했다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론 요만큼 듣고 나서 이거 어려운 거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1, 2월에 가르치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1, 2월에는 5, 6월 달로 이렇게 넣어야지 학생들이 부담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은 기출 분석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카안이 책을 합니다. 7, 8월에 모고시장하는 유일한 강의 우리 학원에 책임체가 있죠. 최시현 김수하 최진호 이 책임체는요 7, 8월에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 타팀은요 문제집풀이를 합니다. 문제집풀이는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채점해주고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냥 쭉쭉쭉 해설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는 건 3개월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합쳐서 5개월 정도는 실제 모고처럼 연습을 해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모고시장하는 이 책임체 강의를 듣도록 권장을 합니다. 시험 일주일 전 탑스크립트 찍기자료 무료 제공 그렇게 되어있고요. 인강 수강신청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내 심화서 하고요 기출분석 교재는 좋다고 소문이 나서 타팀 수강생들도 구입해서 공부한답니다. 내 수강생이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는요 공공팀을 들어요. 그런데 교수님 심화서 샀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내 강의도 안 들으면서 책은 왜 사냐 나 같으면 그런 행동은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책이 정리가 잘 돼서 그 팀 책은 좀 답답하대요.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내 책을 공부하면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서 도움이 된다고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화서 하고 기출분석 교재는 타팀 학생들 조차도 삽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6일에 내 카페 한 수강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내 기출책이 품절이래요. 다른 곳에서 살 수 없을까요? 그래서 나는 월요일에 기출 강의를 하는데 11월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는데 한 달 전에도 이렇게 기출책을 사는 학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 도서에 보면 파는 곳이 아직 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라. 뭐 품절이래요. 중고로 주문했는데 이것도 품절될지는 모르겠다. 진작 살 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의도 훌륭하고요. 책도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내 카페에서 수강생이 피드백 한 거예요. 내 영화 강의가 어떻게 좋은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일일이 안 읽어줘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심심하면 읽어보면 되고요. 내가 전체적으로 할 말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뭔가 빠트는 게 있나 생각해보고 조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영교 인력 문학 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감옥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인력 문학 이 세 감옥 중에 가장 어려운 감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사 선생님이 엄청 잘 가르치거든요. 노랑진에서 유일합니다. 인력 문학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 그래서 김사 선생님 수업을 강의를 듣는 걸 적극 권장하고요. 내가 임용 준비 생기면 나는 김사 선생님 수업 들 거예요. 인력 문학 실력 을 늘려서 합격 하기 위해서 인력 문학 이 안 되면 합격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학도 인력 처럼 해석을 잘하고 머릿속에 메인 아이디어를 패러그래프별로 다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어야지 정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문학이 영교든 영학이든 그 실력 인력 실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문학을 정복 해야 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교는 워낙에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시현 선생님 모구 강의를 들으면 학생들이 화를 냅니다. 기출문제랑 비슷하지 않잖아 뭘 이렇게 꼬아서 내 그러면서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험 보고 나서는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왜 조용해지냐 노량진에서 영교 시험 문제가 모구랑 가장 비슷한 게 최시현 선생님 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영교가 쉬운 게 아니었구나. 꼬아서 내는 게 실제 시험 이랑 비슷한 거였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고 더 이상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시현 선생님 만큼 영교 실력이 좋아요.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왜 이렇게 퀄리티가 안 좋아. 그런 식으로 잘못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최시현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내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나 보다. 그렇게 믿고 하드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기 어렵다 라는 말이 많은데 왜 그렇겠어요. 우습게 보다 보니까 큰 코를 다치는 거죠. 그 다음 영학 영학도요. 혼자 공부하거나 나처럼 적중 안 되는 사람 대통령은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점수가 낮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학은 강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회를 듣는 시청자분이 다른 타팀 강의를 들었는데 뭔가 적중도 안 되고 시험에 안 나온 걸 나온다고 강조하고 나오는 건 정작 푸스는 별로 배운 적이 없고 그러면 내 강의로 내 커리를 타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머리가 멍청한 게 아니었구나 강사 문제였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일찍 바꿀걸 그런 후회가 느껴지시면 오히려 그게 낫지요. 영원히 최진호 뭐야 처음 듣는 이름이야 관심 없어 그렇게 해서 장수생 되는 것보다 후회를 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 최진호 영어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